그와 그녀의 뒤늦은 연애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안톤 파블로비치 체업 출판사 두소출판 안부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업의 연애경험이 투영된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며 의사였던 안톤 체업은 에드가 알렘 포어와 기드모파상과 함께 세계 3대 단편소설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푸시킨에서 시작되어 두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와 더불어 19세기 러시아 문학 황금시대를 장식한 작가이기도 하죠. 체업은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하는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모스크바 대학 의대를 졸업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 재학 중에도 잡지에 단편을 기고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그는 소설뿐 아니라 많은 희곡을 집일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귀여운 여인, 약혼녀, 카멜레온 등이 있으며 희곡으로는 갈매기, 새자매, 벚꽃 동산, 그리고 반야 아저씨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1899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결혼한 두 남녀의 외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 속에 인생의 예측할 수 없는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요. 자기 아내를 편협하고 경박한 여자라고 깎아내리는 남자와 결혼의 환상이 깨진 여자의 만남과 이호, 일탈과 이중생활을 사실주의적 필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두 남녀 주인공이 떳떳하지 못한 비애감에 빠지면서도 왜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심리 묘사와 밀도감 높은 구성이 돋보이는 안톤 채옵의 대표적인 단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여자를 향한 채옵 자신의 사랑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톤 채옵은 평생 지병이던 폐결액이 약화되어 1899년 이 작품의 배경인 흑해 연안의 휴양지 얄타에서 요양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여배우 올가 크니페르가 얄타를 방문하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해에 채옵은 이 작품을 발표하고 이어서 2년 뒤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는 올가 크니페르에 대한 채옵의 애틋한 감정이 섬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평생 동안 작품을 통해 진실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부하던 안톤 채옵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럼 일탈과 유혹, 이중생활이라는 통석적인 설정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는지 안톤 채옵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1장 해변거리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여인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크로프는 크림반도 남쪽 해안 휴양도시인 얄타에 온 지 이미 두 주일이 되었다. 이곳에 익숙해진 그는 차츰 새로운 얼굴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터였다. 베르의 찻집에 앉아 있으려니 젊은 부인이 해변거리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몸집이 작은 금발의 여인. 그녀는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하얀 스피치가 따르고 있었다. 그 후에도 크로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입공원이나 내거리 강장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늘 같은 베레모를 쓰고 흰 스피치를 데리고 홀로 산책을 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저 여자가 남편이나 동행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크로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 번 사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아직 마흔도 채 되지 않은 그에겐 열두 살 난 딸 하나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내와 결혼한 것이 그가 대학 2학년 때였으니 지금은 아내가 두 배 가까이 늙어 보였다. 키가 크고 눈썹이 짙은 아내는 순진한 성격이었지만 거만했고 골격이 컸다. 게다가 스스로 지적인 여자라고 자부했다. 상당한 독서가로서 편지도 개정된 맞춤법으로 썼으며 남편을 드미트리라고 부를 만큼 고지식했다. 한편 그는 아내를 생각이 깊지 못한 시골뜨기 여자라고 생각해 집에 있는 것을 갑갑해했다. 따로 여자를 데리고 살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전 일이며 이미 몇 번이나 여자를 바꾼 터였다. 그런 탓인지 그는 여자를 멸시하는 편이었고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비판을 앞세우곤 했다. 저급한 인종이죠. 여자에 관해서는 이골이 날 정도로 온갖 경험을 쌓은 그로서는 여자를 경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저급한 인종 없이는 단 이틀도 살지 못했다. 남자들끼리는 지루하다고 여겨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그였지만 일단 여자들 속에 끼어들면 해방된 기분이 되어 화술가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곤 했다. 상대방이 여자이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용모나 성격에는 천상적으로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 여자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곤 했다. 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어떤 힘에 이끌려 여자들에게 집착했다. 대체로 남녀관계가 시작될 무렵에는 생활의 단조로움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활력소로 여겨지지만 우유부단하고 단념을 잘하지 못하는 모스크바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 성가신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그는 그동안의 숱한 경험 덕분에 그런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들뜨게 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동안의 쓰디쓴 기억도 잊은 채 같은 과정을 반복하곤 했다. 인생이란 원래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그가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베레모를 쓴 여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표정이나 걸음걸이 옷이나 머리 모양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상당한 신분의 여자로 남편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리고 얄타에는 처음으로 왔고 지금 혼자 지내는 것을 지루해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지방이 예절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질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그는 소문이란 본래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소문은 그런 짓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작자들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세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자 손쉽게 여자를 유혹했던 일과 깊은 산 속으로 드라이브를 갔던 일 등에 대해서 썼던 단편 소설들이 머릿속에 새삼스럽게 떠오르면서 이름도 성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여자와의 짧고 순간적인 로맨스가 생각났다. 그는 부드러운 투로 개를 불러보았다. 그리고 개가 다가오자 손가락을 세워 위협하듯 손짓을 했다. 그러자 개는 반사적으로 으르렁거렸고 크로프는 다시 수다듬듯 손짓을 했다. 여자는 슬쩍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물지는 않아요. 뼈를 주워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지 오래됐습니까? 닷새 정도 됐어요. 저는 이럭저럭 벌써 두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적막이 흘렀다. 날은 빨리 지나가지만 이곳은 정말 지루하군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이곳이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솔직히 베로프나 지즈드라 같은 시골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지루하고 지저분하다고 투덜대죠. 마치 그라나다에서 온 사람들처럼 수선을 떨거나죠.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식사를 했다. 아직은 낯선 사이였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밖으로 나오자 이내 농담이 섞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잡다한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거닐면서 신비한 빛으로 가득한 바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보랏빛 바다 위에는 달빛이 한 줄기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해가 진 뒤에 더 무덥다는 것도 하재로 삼았다. 크로프는 자기가 모스크바 출신이며 문과대학을 나왔지만 현재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설 오페라단의 연습생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고 모스크바에 집이 두 채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한편 여자는 페체르부르크에서 자랐고 에스시로 시집을 갔으며 그곳에서 2년째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얄타에는 한 달쯤 더 머무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편의 직업을 설명하려다 근무지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 난처한 웃음을 지었다. 대화 도중에 크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기부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텔로 돌아온 그는 내일도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여겼다. 침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문득 그 여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의 나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순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난생 처음으로 외관 남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여자의 연약한 목돌미와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에겐 뭔가 애틋한 데가 있어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크로프가 그녀를 알게 된 지 일주일이 된 날인 축제일이었다. 방 안은 무덥고 거리에는 먼지를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에 모자가 날아갈 지경이었다. 크로프는 온종일 갈증에 시달려 몇 차례나 안나 세르기부나를 데리고 다방에 들러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래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어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두 사람은 배가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선창으로 나갔다. 선창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 누군가를 마중하려는지 모두들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선창에서도 얄타만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자들과 제복 차림의 남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배는 거친 풍랑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야 들어왔다. 선창에 닻을 내리기 전 배들은 방향을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을 소비했다. 안나 세르기부나는 손잡이 안경을 들고 아는 사람을 찾으려는 듯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크로프에게 말을 건네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수다스러워져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묻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인파가 몰려드는 혼잡 속에 안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화려한 차림의 인파가 대부분 자리를 뜨고 사람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내렸다. 바람도 완전히 잠잠해졌다. 그러나 크로프와 안나 세르기부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 남아있었다. 안나 세르기부나는 크로프를 외면한 채 잠자코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좀 좋아졌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로 갈까요? 마차를 탈까요? 크로프는 짐지쾌활하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크로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갑자기 그녀를 포옹하고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주변에 꽃향기가 느껴지며 바다로부터 물보라가 날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누군가가 보지 않았을까 하고 주위를 살폈다. 당신 숙소로 갑시다. 크로프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텔방은 무더웠고 일본인 가게에서 사온 향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크로프는 새삼스레 그녀를 쳐다보면서 그동안 만났던 숱한 여자들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가 기억하는 추억의 여인 가운데에는 비록 잠시 동안의 사랑과 행복일지라도 크로프에게 감사를 표한 선량한 여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처럼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으며 신경질만 부린 여자도 있었다. 또한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냉정한 성격을 가진 여자도 있었는데 그런 여자는 소유욕이 심하고 집착이 강해 다루기 어려웠다. 크로프에게 그런 여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변덕이 심하고 분별이 없고 남을 억누리려 하고 약간 머리가 모자라는 여자들로 보였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사랑이 식어갈수록 그녀들의 아름다움에 오히려 실증을 냈고 그녀들의 속옷 레이스 장식까지 왠지 생선 비늘 같아서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순진한 젊은 여인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새침한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얼굴은 갑작스레 누군가 문을 놓고 했을 때 보이는 당황한 표정과 비슷했다. 안나 세르계부나 마치 옛날 그림에서 보았던 죄 많은 여인과 닮아있었다. 그녀가 문득 입을 열었다. 안되요. 당신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는 수박이 놓여있었다. 크로프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은 채 한 조각을 잘라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침묵이 흘러 반시간가량 지났다. 안나 세르계부나는 가련해 보였다. 그녀의 태도는 행실이 바르고 순진해서 세상을 모르는 청순함이 깃들어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워서 테이블 위에 촛불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니 어찌 내가 그럴 수 있겠소.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군요. 크로프가 반문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을 떨구며 말했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변명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내가 변명 따위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쁜 여자인걸요. 내 자신을 경멸할지언정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남편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인 거예요. 더욱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이는 정말 종처럼 비굴한 면이 있어요. 나는 그이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그이가 종의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잘 알아요. 내가 그이한테 시리 본 건 스무살 때였어요. 나는 호기심에 지독할 정도로 강했고 현재보다 나은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호기심 때문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런 기분을 당신이 아실 수야 없겠지만 정말로 나는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이한테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도 마치 주정뱅이나 미치강이처럼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한테 멸시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죠. 크로프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순진한 말투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참회의 말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개어있지 않았더라면 농담이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터였다. 크로프는 마음이 급해져서 입을 열었다. 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깊이 파묻으며 말했다.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제발. 나는 바르고 깨끗한 생활이 좋아요. 도리에 어긋난 일은 싫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마귀가 붙었다고 말하죠. 지금 내가 바로 그래요. 나한테 마귀가 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자 크로프도 어쩔 수 없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그만해요. 그는 두려움이 가득한 쓰르기부나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직한 소리로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이윽구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을 정도가 되었다. 그들이 해변으로 나왔을 때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건 하나도 없이 파도소리만 밀려오고 있었다. 거룩배 한 척이 출렁거리는 물결이로 등불 하나가 졸린 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오래한다로 떠났다. 방금 아래층 대합실에서 당신의 성을 알아냈소. 흙판에 폰디 델리츠라고 적혀있더군. 당신 남편이 독일인인가요? 크로프가 물었다. 아마 그이의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이는 러시아 정교도예요. 오래한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교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빈치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아침 한계 사이로 얄타가 희미하게 보였고 산등성이에는 흰 구름이 걸쳐있었다. 나뭇잎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매미소리만 요란했다. 멀찌감치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파도 소리가 먼 훗날 인간에게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예고하는 듯 했다. 파도 소리는 얄타와 오래한다가 생겨나기 전에도 들렸을 것이고 현재는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도 똑같이 무관심하고 둔한 소리로 계속될 것이었다. 옛날과 변함없는 소리 누군가의 죽음과 삶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그 소리 속에는 영원한 구원의 증거 삶의 끊임없는 추억의 증거 또는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행진의 증거가 숨어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크로프는 새벽빛 속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아 바다와 산, 구름과 광활한 하늘이 환영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며 차분한 마음이 되어 생각에 잠겼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일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왔다. 아마 경비원인 것 같았다. 그는 두 사람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렸다. 크로프는 그러한 일마저도 신비스럽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크리미아 남쪽 항구 페오도시아에서 기선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붉게 빛났고 등불은 꺼졌다. 풀에 이슬이 맺혀 있군요. 안나 세르기브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렇군. 이제 돌아갈 시간이군요.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 뒤로 매일 정오가 되면 두 사람은 해변에서 만나 가벼운 점심을 함께 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엔 산책을 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불면증이나 가슴이 몹시 빨리 뛰어 견딜 수 없다며 투정을 부리곤 했고 때로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리고 종종 두려움에 젖어 그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타박을 했다. 즉 지난번에 등장했던 난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그래도 크로프는 내거리 강장이나 공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쑥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곤 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슴을 조리며 하는 대낮의 키스 무더위 바다 냄새 해변을 서성대며 겉멋만 부리는 게으른 사람들 그런 것들 덕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안나 세르기부나를 매력적인 미인이라고 추켜세우며 불타오르는 정녀를 감추지 못한 채 그녀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안나 세르기부나는 그가 자신을 천한 여자로 여긴다며 솔직히 고백하라고 투정을 부리곤 했다. 거의 매일 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오래 안 단아 폭포 쪽으로 산책을 가곤 했다. 산책은 매번 멋졌고 숭고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반드시 찾아올 곳으로 믿었다. 그러나 남편 대신 편지가 왔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과 아내에게 빨리 돌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안나 세르기부나가 초조해져서 말했다. 내가 가버리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이건 운명이에요. 결국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차로 그는 마차로 한나절을 가야 하는 역까지 배웅을 나갔다. 이윽고 그녀가 급행열차에 올랐고 출발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렸다. 다시 한번만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마치 환자처럼 침울한 모습으로 얼굴을 떨고 있었다. 당신을 잊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있을게요.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것으로 헤어지기로 해요. 그래야만 해요. 두 번 다시 만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안녕 그녀는 그렇게 작별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기차는 점점 멀어져 불빛도 사라졌고 1분 뒤에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광경들은 마치 어리석은 기분을 한시라도 빨리 깨뜨려 주려고 일부러 만들어진 것 같았다. 홀로 우드컨이 플레톰에 남아 먼 어둠 속을 응시하던 쿠로프는 마치 막 잠에서 깨어난 표정으로 귀뚜라미의 소리와 기차역의 잡다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었다. 인생에는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가득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추억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쓸쓸한 마음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그 젊은 여인도 그와 함께 있는 동안 행복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상냥하게 대해주었고 진심으로 돌봐주기도 했지만 그의 태도나 말투엔 운 좋게 미인을 얻은 사내의 자기 도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터였다. 그녀는 그를 친절하고 세상에 드문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실제와 다른 모습이었다. 결국은 무의식 중에 그녀를 속인 셈이었다. 기차역은 가을 냄새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도 슬슬 모스크바로 돌아가야겠군. 이제 돌아가야겠어. 크로프는 플랫폼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크로프의 모스크바 집은 겨우사리 준비가 끝나 난로를 가동하고 있었다. 해가 짧아져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취비를 하고 아침 차를 마시는 시간엔 등불을 켜야 했다. 벌써 때이른 첫눈이 내리고 추위가 닥쳤다. 겨울 들어 처음 썰매를 타고 외출하는 날 눈에 덮인 거리와 지붕들을 보는 것은 상쾌한 느낌이었다. 이맘때가 되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대살아나곤 했다. 오래된 보리수와 자작나무에 서리가 앉아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표정이 깃들어 있어 즉백나무나 종려나무보다 훨씬 친근감이 느껴졌다.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산과 바다가 별로 그립지 않을 정도였다. 크로프는 모스크바 토박이답게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맑은 날엔 털가죽 외투를 입고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한 바퀴 돌곤 했다. 산책을 하는 동안 토요일에 종소리가 들려오면 최근 여행했던 여러 고장의 풍경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다. 크로프는 차츰 모스크바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해 하루에 세 종류나 되는 신문을 꼼꼼히 읽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군가 카페나 클럽에 가자고 청하거나 만찬에 초대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유명한 변호사와 관리를 초대하기 시작했고 의사 클럽에 나가 트럼프 놀이를 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많은 요리를 먹게 되었고 살이 찔만큼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만 지나면 안나 세르기브나의 모습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오래전 잊혀진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가끔씩 꿈속에나 나타나는 정도가 될 터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겨울이 닥쳐와도 안나 세르기브나와 헤어진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추억은 더욱 선명해지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요한 초저녁 고요한 초저녁 아이들이 예습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문득 노래소리를 들어도 카페에서 오르간을 치는 소리가 들려도 벽난로 속에서 눈보라 치는 소리가 나도 그 선창과 안개 낀 새벽 페오도시아에서 온 기선 등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이며 미소를 짓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은 공상으로 바뀌어 과거와 미래가 뒤섞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꿈에 안나 세르게브나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얄타에 있었던 때보다 훨씬 멋지게 느껴졌다. 밤마다 그녀가 책상 속에서 벽난로 속에서 그리고 방 안 한 구석에서 그를 조용히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는 그녀와 닮은 여자가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두리번거리곤 했다. 그런 상황에 거듭되자 그는 자신의 추억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집안 사람에게 외도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집 밖에서 상대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웠다. 수입자를 상대로 말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막상 상대가 있다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과연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가 안나 세르기변화와 맺은 관계 속에 아름답고 시적인 것 유익한 것 또는 단순한 재미라도 있었을까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사람에게 사랑이나 여성에 대해 쓸데없는 질문을 해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엉뚱한 질문에 이렇게 대꾸했다. 드미뜨리 정신 좀 차려요. 당신에겐 미남자 역할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답답한 속마음을 참을 수 없어 사교클럽에서 만나 관리에게 입을 열었다. 실은 얄타에서 정말 대단한 미인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썰매를 타고 달리던 관리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엉뚱한 말을 했다. 드미뜨리 씨 아까 당신이 말씀하신 게 옳아요. 사실 그 철갑상어는 냄새가 고약했어요. 그 말에 크로프는 몹시 기분이 나빠졌다. 다른 상황에서 들었다면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비열하고 불손한 말로 느껴졌다. 관리의 사람 댐댐이 다시 보이기까지 했다. 얼마나 야만적이며 시시한 녀석인가. 그리고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괴감이 들었다. 얼마나 어리석고 가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아무 쓸모없는 트럼프 놀이 폭식과 폭음 폭식과 폭음 내용이라고는 없는 장황한 이야기들 쓸모없는 심심풀이 따위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생활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면서도 습관처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생활은 마치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크로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런 다음 날이면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곤 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오면 불면에 시달리다 아침을 맞았다. 이제 크로프에겐 아무것도 흥미로운 것이 없었다. 아이들도 싫어졌고 은행일도 지긋지긋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 휴가 시즌이 되었다. 그는 여행을 결심했다. 아내에게는 후배의 취직 알선을 위해 페체르부르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그녀가 살고 있는 에스시로 떠났다. 무엇을 하러 그곳에 가는 것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저 안나 세르기부나를 만날 생각이었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따름이었다. 아침나절에 에스시에 도착한 그는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얻었다. 회색 양탄자가 바닥에 깔려있는 방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에 찌들어 회색으로 변한 잉크병이 놓여있었다. 잉크병에는 말을 타고 한 손에 모자를 높이 치켜든 용사의 조각이 붙어있었으나 목이 떨어져 나가 흉했다. 호텔 지배인이 폰디 델리츠라는 사람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주었다.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스탈로 군차르나야 거리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으며 자가용 마차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꽤 호화로운 생활을 해서 주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지배인은 델리츠의 이름을 드루이 델리츠라고 발음했다. 크로프는 천천히 스탈로 군차르나야 거리를 걸어 그의 집을 찾아냈다. 집 정면에는 회색 울타리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이런 울타리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크로프는 창문과 울타리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오늘은 관청이 노는 날이니까 그녀의 남편은 아마 집에 있을 터였다. 남편이 없다 해도 무작정 집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지 않았다. 남편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이 허탕이 될 터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렇게 결정하고 거리를 어슬렁거리거나 울타리를 따라 걸으면서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거지 하나가 집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개가 지저댔다. 그 후 한 시간쯤 지나자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나 세르게브나가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노파가 나오고 그 뒤를 따라 낯익은 개 한 마리가 나왔다. 바로 그 하얀 스피치 였다. 크로프는 개 이름을 부르려고 다가섰지만 흥분한 나머지 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선 그는 다시 근처를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가 탄 나머지 회색 울타리가 얄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나 세르게브나가 자기를 잊어버렸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이 얄미운 울타리를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젊은 여자의 운명이 안쓰럽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곰곰이 방법을 궁리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원 세상에 어리석기 짝이 없군.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미 해가 진 후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자버렸을까. 이미 밤중이니 어떻게 해야 하지? 마치 병원처럼 싸구려 시트를 깐 침대 위에 앉아서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책했다. 이러자고 여길 온 것인가. 내가 고대했던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인가. 바보처럼 여기 죽치고 앉아 기다리는 주제밖에 안된단 말인가. 그 순간 마침나절 기차역에 붙어있던 커다란 포스터가 생각났다. 기생이라는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였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그는 곧장 극장으로 달려가며 생각했다. 그 여자라면 공연 첫날 구경하러 올 가능성이 높아. 극장은 대만원이었다. 지방의 극장이라면 대개 그렇듯 샹들리의 위쪽으로는 연기가 자욱했고 관객석은 꽉 들어차서 떠들썩했다. 첫 줄에는 막이 열리기 전 인사를 하기 위해 나온 배우들이 서있었다. 이 지방의 가장 높은 관료인 지사의 좌석에는 지사의 딸이 모피 목도리를 두른 채 앉아있었고 지사는 반쯤 내려진 막 뒤에 앉아있어 손만 보였다. 막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음을 마치고 관객들이 자리에 앉는 동안 크로프는 정신없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안나 세르기브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세번째 줄에 자리를 잡았다. 크로프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녀만큼 귀중하고 절대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시골뜨기들 속에 섞여있는 작은 여인 흔해 빠진 손잡이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그의 슬픔이요 기쁨이요 유일한 행복이었다. 수준 낮은 오케스트라와 형편없는 바이올린 소리 속에서도 그는 그녀로 인해 감탄과 감동을 만끽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과 지난 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는 지상 최대의 행복을 실감하고 있었다. 곧이어 안나 세르기브나의 일행인 듯한 젊은 사내가 들어와 그녀 곁에 앉았다. 구렛나루를 약간 기른 그는 키가 헌칠하게 크고 등이 구부정했다. 큰 키 탓인지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버릇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계속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가 바로 얄타에서 그녀가 종이라고 칭했던 남편일 터였다. 그러고 보니 그 전봇대 같은 모습 구렛나루 조금 벗겨져 올라간 이마에는 마치 하인의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단추에는 마치 하인의 버너와 비슷한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아마도 화기를 증명하는 장식일 터였다. 일막이 끝나자 그녀의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그녀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칸막이를 친 관객석에 앉아있던 쿠로프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으로 다가가 억지 웃음을 지우며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겁에 질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부채와 손잡이 안경을 꽉 지었다. 기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당황하는 그녀의 표정에 덩달아 놀라 옆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서있었다. 그러다 문득 응정을 맞추는 바이올린과 풀류 소리가 들리자 자신이 숱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도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복도와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렸다. 주변에는 법감복과 교직원복 사무관의 제복에 휘장을 단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또한 여인들과 웨이트거리에 걸려있는 모피들이 시선에 들어왔고 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담배 냄새가 풍겼다. 크로프는 급하게 뛰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한심하군.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이 사람들 저 오케스트라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안나 쓰르기부나를 배웅하던 날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결심처럼 그녀와 마지막이 되려면 얼마나 더 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입석 입구라는 푯말이 붙어있는 좁고 어두운 계단의 중간점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을 몹시 놀라게 하시는군요. 그녀는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아직도 창백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정말 사람을 너무도 놀라게 하는 분이군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안나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나 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공포와 애원 애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의 모습을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늘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이제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했는데 도대체 왜 오셨어요? 층계 위쪽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크로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안나 세르기부나를 끌어당겨 그녀의 얼굴과 손에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그를 떠밀면서 겁에 질려 말했다 이러시면 두 사람 더 미치게 돼요 오늘은 제발 이곳을 떠나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 누가 오고 있어요 계단 밑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나 세르기부나는 다시 한번 나직이 말했다 당신은 떠나셔야 해요, 아시겠죠? 제가 당신을 만나러 모스코바로 가겠어요 저는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불행해요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 하지만 지금은 헤어지기로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한번 잡은 후 그를 뒤돌아보면서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불행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을 터였다 크로프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주위가 다시 고요해지자 매트를 찾아들고 극장을 떠났다 안나 세르기부나는 크로프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녀는 두 달이나 석 달에 한번 SC를 떠났으며 남편에게는 산부인과의 진찰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를 댔다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녀는 슬라반스키 바자르 호텔에 방을 잡고 크로프에게 빨간 모자를 쓴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크로프와 안나 세르기부나는 만남을 유지했다 모스크바에서 둘의 미래를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날도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커다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기온이 3도인데도 눈이 내리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건 땅의 표면뿐이고 공기의 상층은 전혀 기온이 다르단다 크로프는 딸에게 말했다 그러자 딸이 물었다 그런데 아빠 왜 겨울에는 천둥이 치지 않아? 크로프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나는 미래를 하러 가는 길이지만 누구도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아마 영원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삶으로 조건부의 진실과 허위로 가득 찬 다시 말해서 친지나 친구들이 영위하는 것과 비슷한 삶이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은밀히 영위되는 삶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야릇하고도 우연한 운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흥미롭고도 소중한 삶이었다 그러나 남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운명이기도 했다 반면에 겉을 꾸미기 위한 방편과 진실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 다시 말해 은행원이라는 직업이나 클럽에서의 논쟁 부부 동반의 파티 같은 것은 공식적이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믿지 않았다 사람이란 누구나 밤의 장막과 같은 비밀의 장막 뒤에서 비밀스럽고 진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괴완이니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비밀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터였다 딸을 학교까지 바래다 준 후 크로프는 슬라반스키 바자르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호텔에 도착한 그는 아래층에서 외투를 벗어들고 2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노크했다 안나 세르게브나는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표정으로 그를 조용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재빨리 그의 가슴에 안겼다 마치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키스는 오래오래 계속되었다 어떻소? 안색이 창백하군. 괜찮은 거요? 크로프가 키스를 마치자마자 물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곧 말씀드릴 테니 잠시만 그녀는 울음이 복받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 잠시 오는 것도 좋겠지. 그 사이에 잠시 앉아 있어야겠군 크로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라그자에 앉았다 그리고 벨을 눌러 차를 주문했다 그가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그녀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서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린 것은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마치 도둑처럼 남의 눈을 피하며 만나야 하는 운명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파멸과 같았다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만둬요 크로프는 소리치듯 말했다 그는 둘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안나 세르기브나는 갈수록 그와 강하게 결합되어 그를 진심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별이나 파국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크로프가 홧김에 하는 소리를 그녀가 믿을 리도 없었다 크로프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달래거나 장난을 쳐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점점 늘어가는 흰 머리카락 최근 2, 3년 동안 갑자기 늙은 자신의 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따뜻한 어깨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이 여린 여인에게 문득 동정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도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마침내 그처럼 시들기 시작할 날도 그다지 멀지 않을 터였다 어디가 좋아서 그녀는 이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 여인의 눈은 분명 실제와 다른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리라 그가 만났던 여인들도 실제 그를 사랑한 것은 아닐 터였다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남자 각자가 생애를 통해 열렬히 바라고 있던 남자의 허상을 사랑했으리라 여인들은 자기가 잘못 보았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해 주었다 그러나 그를 만나는 동안 진실로 행복했던 여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까워지고 인연을 맺고 또한 헤어졌을 뿐이었다 그 역시 사랑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만남을 인연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랑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처럼 뒤늦게 머리가 새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 참다운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안나 세르기브나와 그는 부부처럼 정이 두터운 친구처럼 마음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는 것은 운명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아내가 있고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한 쌍의 철새를 각기 다른 세정에 가둬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랑으로 인해 새로 태어났다고 느꼈다 예전에 그들은 이성으로서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위로받고 싶어했다 오 나의 사랑 이제 그만 그쳐요 그만큼 울었으면 이제 충분해 이런 슬픈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 봅시다 크로프는 그녀를 달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둘만의 사랑을 완성할 방법을 궁리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만날 수 있을지 따로 살지 않고 오랫동안 헤어지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크로프는 두 손으로 머리를 쌓아안고 중얼거렸다 당장 해답이 떠오를 리 없었다 그러나 참고 고민하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해결책만 생기면 새롭고 멋진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이제 겨우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이었다 여행의 종말까지는 아직도 멀었고 가야 할 길엔 숱한 고난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조급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런 생각에 이르자 두 사람은 이내 편안한 표정이 되어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stock장의 성능은 하나님의 교수님을 가게 되었다 그리스마을 시켜봅니다 그리스마을 지하길 마지막으로 그리스마을 만jack 한마리 흥미로움이 되었다 그리스마을 지하이의 은행 그리스마을 지하였다 그러나 sab소한의 성능은 고소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마을 지하여 그리스마을 지하여 아멘